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 투아렉 오프로드 테스트를 왔고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려고 여러가지 오프로드 코스를 해놨어요. 지금 저 차들이 타고 온 투아렉이고 그러면 오늘 오프로드 코스는 몇가지 코스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업힐, 다운힐, 언더범비, 모글, 머드코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회전반경 테스트하는 구간도 있고요. 대략 6개에서 7가지 정도? 그래서 오늘 오프로드 모드 안에서 진행은 되지만 다양한 노면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트랙션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짜 차에 타있으면 이렇게 기쁨대로 빠져들어가는데도 차의 거동 자체는 앞뒤로 조금 기웃둥하지만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너무 안정적이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다른 SUV 브랜드들도 많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저희 투아렉 같은 경우는 승차감 내지는 전반적인 이런 조작감이라던가 컨트롤 자체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부드럽고 세팅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프로드 모드에서 에어댐퍼를 제일 높이 세팅을 하면 거기에서 시속 20km를 넘어서면 다시 다운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25km 이하로 속도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요? 그때는 운전자가 바꿔줘야 돼요. 아 다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 라인이 되고요. 계속해서 운전자 교대가 이루어집니다. 저 다른 차들도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일부러? 네. 맞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지금 저희 테스트 운영 차량들도 있고요. 저는 경쟁차들 다 넘치고 놨어요. 해주세요. 다 경쟁차 같은데? 자 여기서 어필 구간으로 올라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약 몇 도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대략 28도. 앞쪽에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숫자 한번 보시죠. 이게 대략 한 28도 정도가 되고요. 저기는 저렇게 약간 속도를 붙여서 올라오지 않으면 미끄러지거나 좀 위험하죠? 지금 정도보다는 살짝 낮아도 돼요. 근데 너무 천천히 가면은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땅을 파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위험할 수 있어서 조금은 가속을 붙이되 진행 과정 보시면서 스튜링 휠은 어느 정도는 좀 조향을 해주셔야 됩니다. 투아렉이 이제 프레스티지 트림부터는 에어서스펜션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차고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죠. 자 저 30도거든요. 각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지금 날씨가 갑자기 올라서 거의 뭐 진흙밭이 돼가지고 트랙션이 거의 안 나옵니다. 거기다 지금 차들이 전부 윈터 타이어를 끼고 있어서 트레드에 진흙이 들어가면 거의 뭐 슬랙 타이어 수준으로 바뀌는 바람에 차 미끄러지는 게 상당히 지금 심하게 미끄러지고 있고요. 저렇게 해서 저 반대쪽에는 이제 내리막길이 또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모굴 코스와 범피 코스가 또 이어집니다. 자 다음은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힐 디센트 컨트롤을 딛고 있어요. 힐 디센트 컨트롤은 이 구간에서 제대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아 좀 살벌합니다. 자 보시죠. 여기가 30도. 앞에 뭐 있어? 제가 브레이크 지금 안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너무 심함. 전혀 안 밟고 있습니다. 핸들 조작만. 지금 요 밑에 구간이 사실 상당히 미끄러운 구간이에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하중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랙션이 안 걸립니다. 진흙이기 때문에 유값이 달라서 여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좀 덮어놓고 해서 조금 그나마 덜 밀기로 오는데 이게 진흙 걸치면은 힐 디센트 컨트롤이 들어도 그냥 내리코스에 낯걸려서 계속 타는 거예요. 미끄럼틀 타는 거지. 그거는 어떤 차량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노면만 요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이것도 사실 되게 미끄러운 건 아니거든요. 브레이크 하나도 안 밟고 엑셀 천천히. 이 HDC가 투아렛 같은 경우에는 따로 버튼이나 다이얼 같은 게 없는 거잖아요. 엑셀 페달로 부드럽게 조정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엔 엑셀 밟더라도 속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완만한 데에서는 엑셀 페달 브레이크로 살짝씩만 밟아줘도 속도가 늘어나고 줄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속에서 내리막길이라고 자기가 인지를 하면 바로 바로 HDC가 그러면 개입을 하는,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오프로드 모드에서. 저기서 이제 내려오는 거거든요. 내려올 때도, 내려올 때는 힐 디센트 컨트롤을 테스트하는데 투아렛은 힐 디센트 컨트롤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내리막길 일정 각도 이상을 감지를 하면 차가 자동으로 힐 디센트 컨트롤을 걸어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30도. 힐 디센트 컨트롤이면 이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도 시속 30km 이상으로는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가 스스로 트랙션 조절하면서 내려오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거의 뭐 바퀴 락 걸려서 주르륵 그냥 하중 때문에, 무게 때문에 미끄러지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는 모굴 코스입니다. 모굴 코스에서도 계속해서 대각선이 한 바퀴씩 지면에서 떨어지게 되고요. 얼마만큼 운전자가 이제 액셀을 밟았을 때도 헛바퀴가 도는, 계속해서 휠스피이라는 것을 빠르게 잡아주고 지면에 닿아 있는 쪽에 트랙션을 다합니다. 운전자가 거의 못 느끼도록 잡아주는 게 가장 강구입니다.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게 저희가 진흙을 좀 밟고 와서 그래요. 없네, 이건 진짜 트랙션이네. 그래서, 밟아서. 오, 이렇게요. 이게 또 앞에서 보면 재밌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제 모굴 코스 진흙을 합니다. 자, 이 각도가 멋지네요, 투아렉. 들어갑니다. 보시면 지금, 어우, 저거 미끄러지죠? 그냥 주르륵 미끄러져요, 지금. 그리고 오른쪽 뒷바퀴 떴죠? 그럼 나머지 바퀴에 트랙션 몰아서 저렇게 기웃둥 기웃둥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잘못하면 회까닥 돌아요. 지금 저 정도에서. 한번 더 볼까요? 어디까지나 오늘 테스트는 투아렉이 이런 오프로드 능력도 갖고 있다를 보여드리는 거라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도왔네요. 이게 날이 추우면 진흙은 좀 괜찮고요. 대신에 저쪽이 또 문제예요. 저 내려오는 구간이 살얼음이 얼면서 안으로 스며들면서 엄청나게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이제 또 날이 따뜻해지면서 저기는 이제 다 지면이 좀 단단해지고 이쪽이 이제 좀 녹기 시작하면서 진흙 빠지다. 여기 올라가도 이 구간이 좀 미끄럽긴 합니다. 지금 관건은 타이어의 방향을 어느 정도 알면서 밟으셔야 돼요. 이게 안 간다고 해서 핸들을 너무 많이 돌렸다가 엑셀을 밟았는데 갑자기 트랙션이 걸리면 벽으로 가기도 하고요. 조금은 방향 전환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코스가 되고요. 여기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언더 벽기가 상당히 깊게 파 있습니다. 아 저 앞에. 네. 그래서 천천히 이 정도는 진짜 배도 달고 다 내리네요. 이게 지금 대략 한 50cm 이상은 지금 파인 거라서 지금 바퀴 두 개씩만 붙이고 가시는 거죠? 맞습니다. 얘가 그러면은 이거 테스트하실 적에 이거보다 더 한계치에서 어느 정도 빠지는 거예요? 한계치. 사실은 이게 뭐 진입이탈각을 저희가 보긴 하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몇 명 타는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한계치까지 가져가진 못하고요. 대략 한 글쎄요. 한 10에서 15cm 이상은 조금 더 깊게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5에서 한 10cm까지는 근데 이제 더 이상 타게 되면 하부 쪽도 눌릴 수가 있고 타기 때문에 안전한 범위 내에서 지금도 사실 상당한 깊이고요. 그러네요. 여기는 이제 범피입니다. 올라갔죠 지금? 그러면 자 이렇게 오고 있죠. 지금 여기도 50cm 이상씩 파놨어요. 지금 쿵쿵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50cm 이상씩 파놨는데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좀 전에 모굴보다는 얕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예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퀴가 뜨고 있죠? 지금 50cm 이상씩 바닥을 파놨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해서 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떴죠? 그러면 왼쪽 운전석 쪽으로 바퀴 구동력을 몰아서 탈출을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현장이에요. 거의 뭐 산 꼭대기에다가 포크레인 갖다가 나라시... 아니 평탄화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뒷바퀴를 잡고 출발하면서 제가 왼쪽으로 최대한 운전대를 스트리로기 걸릴 때까지 돌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타이러니아가 지금 타이러니아가 있는데요. 저거 보겠습니다. 아까 보기 좋지 않아요. 바퀴가 안 됐지? 뒷바퀴 일단 제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럼 뒷바퀴 움직여 한번 가주세요. 이 신형 투아렉과 구형 투아렉 그래서 오릴 컨트롤 있잖아요. 뒷바퀴 조향 그게 이제 저속에서는 선의 각도를 줄여서 유턴할 적에 더 도움을 받게 해주는 기능인데 방금 지나간 건 3세대 신형이고 이번 건 구형 2세대입니다. 얘는 오릴 컨트롤 빠진 거예요. 풀 락 상태에서 지금 도는 겁니다. 좀 전에 3세대는 저 콘을 치질 않았는데 오잉 아... 이렇게 차이가 나네 정확하게 치네요. 음... 이게 구형 2세대는 그러면 이 4바퀴 조향이 안 들어있는 거야? 네 없대요. 얘는 없고 3세대 쟤는 들어가 있고 4바퀴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없는... 없는... 당연히 음... 거의 한 1미터 정도 선의 폭이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2세대가 3세대보다 더 짧지 않았어요? 어 3세대가 더 길어졌어 그러면 긴데도 불구하고 쟤는 넘어가는 거고 얘는... 음... 그러면은 뭐... 거의 뭐 1미터 정도 효과가 있다고 눈으로 볼 적에는 저는 카즼티비의 이재림입니다. 아예... 이건... 아예... 아예...